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거 뭐예요? 저 이거 다 주시는 거예요? 거기 가봤거든요. 포춘쿠키 팩토리 여기서 또 이렇게 귀여운 포춘쿠키를 맞이하네요. 요거! 홈메이드! 3층에서요. 맞으셨어요? 너무 아니고 맞으셨어요. 무슨 일을 하든 행복은 당신을 졸졸 쫓아다니고 있어요. 저에게 행복이랑 정말 제일 중요한 인생의 부분인 것 같은데 저를 이렇게 졸졸 쫓아다니고 있다니까 계속 행복하다는 거잖아요. 지금처럼만 계속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. 감사해요. 와 벌써 이렇게 또 설날이 되었는데요. 설날에 가족들과 또 모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으로만으로도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하고 친구들과 함께하고 그런 행복한 시간 다들 보냈으면 좋겠어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안녕하십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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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.